안녕하십니까 단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자 위기실력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에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제 간밤에 새벽이죠 환율은 큰 변화는 없었는데 채권 그 다음에 증시 쪽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구요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지금 이제 문제는 유가거든요 네 유가 150달러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 것 같구요 미 연준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 할 것 예 의사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문구들이 좀 보였던 모양입니다 잘 보시고 우크라이나 하락 출발 그 다음에 오일 쇼크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자 나스닥 급락을 했구요 이 연원총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통제가 불능이 갈 수도 있다 만약에 이거를 시장에서 알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큰 혼란이 오겠죠 예 인플레이션 이거 통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느긋해요 네 느긋합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술적 분석관은 S&P 500 패턴에서 약사장 신호를 포착을 했다 뭐 큰 내용을 봤는데 큰 내용은 없구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못한 듯한 네 여러분이 더 고수입니다 네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인재 하락 했고 그죠 음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구요 아무튼 지금 대전환의 시기 있는 건 맞습니다 보시고요 버피 지표 버블 지수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구요 184.5 이게 지금 장 끝난 지 바로 끝나고 지금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시가총액 및 GDP 많이 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율 일런치 좀 볼까요 이제 많이 이제 꺾여지고 있죠 밑으로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각 고점들의 이제 쌍고죠 쌍고 쌍봉 쌍봉을 딱 치고 지금 여기 저점을 이탈했고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네 보이시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거죠 아 여기서 이제 지금 200대 215 고점을 찍고 11월 8일이죠 상당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이 예 11월 8일 그래서 이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널뛰기를 좀 했어요 오르고 내리고 이제 하다가 지금 네 지난달 1월 25일부터 180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반등도 들어왔고 그러다가 2월 4일부터는 아니죠 2월 10일부터는 네 지금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184.5 그러면 앞으로 3월달 4월달 가면서 170대 이제 보이는지 확인하시고요 160대 보이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대치를 보면 네 이게 공정가치 120% 2015년 정도에 주가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버핏 지표 버블 지수는 네 시장의 붕괴를 지금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의 지표죠 공포 탐욕 지수 CNN 부컬 옵션은 지금 고장 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시장 정크본드 그 그래서 지금 요게 현재 30 얼마죠 37이죠 어 그러면 한 지금 30에서 20 사이에 있다고 요 밑에 더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음 안 좋은 상황이다 요 위에는 저 60 이상은 좋은 상황 그죠 네 여기는 밑에는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올해 들어서 어 작년 말부터 널뛰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장이 이제 완전히 발광을 한 거죠 어 지랄 발광 그러다가 이제는 포기했는지 예 발광은 안하고 그냥 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공포구간에 있구요 이게 좀 더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극대 공포구간에 들어가서 뭔가 급락이 계속 나와야 예 뭔가 투매도 나오구요 예 그런 현상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잘 좀 보시고 자 원달러 여기에 환율 1,198원 1,200원대 근처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고전이 1,213원 여기에 환율에서 네 요건 넘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넘을지 아니면 다음 달에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추세가 만만치 않구요 음 제가 말씀을 드린 3-3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달러 보시겠는데 달러도 지금 머물고 있다 일단 저점은 다지고 있고 좀 살짝 위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양 예 크게 내려올 모양은 아니다 아 그리고 이따 골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예 골드값이 뛰고 있습니다 금값이 예 앞으로는 금의 귀환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떠들었는데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마찬가지죠 더 약세입니다 보시면 네 많이 못 치고 가죠 그래서 여기 고점들 네 여기가 상당히 저항이 센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인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어 다시 사들어 오네요 예 그래서 여기 여기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습니다 돌파 후 붕괴 다시 회복 올라가다가 다시 또 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채 10년물 보시고 어 2년물도 조정을 살짝 받았죠 예 그죠 근데 많이는 아닙니다 5년물도 마찬가지 3% 조정 살짝 받고 음 자 그 다음에 자 30년물 볼까요 30년물은 예 자 아래 그림자 생기면서 다시 또 어 좀 고점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금리차 보시면 예 다시 또 내려오죠 10년물하고 2년물 자 10 us 10y 마이너스 us 02y 이게 금리차입니다 그 다음에 어 어 저기 패드 사이트 들어가셔도 볼 수가 있어요 금리차 아주 나와 있습니다 아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네 10년물하고 기준금리 3개월물 네 얘도 여기서 안 내려오고 있죠 요렇게 잘 보시고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금리는 네 10년물 금리는 보니까 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살짝 내려왔는데 3% 예 누군가 산거죠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네 우크라이나 발 예 그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을 진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예 금리 인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큐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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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예 그래서 시장은 이걸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웃기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일드 정크 본드 어제 0.44% 자 사들어왔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팔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크게 하락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 작년 12월 28일부터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뭐를 예 정크 본드를 이거 진짜 위험신호인데 예 거기다가 지금 201선 위에도 올라 탔구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보면 예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환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예 이게 초기 모습이거든요 상승 초기 보세요 예 드디어 이제 얘는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죠 예 그죠 펜스팬 캔들 위로 올라왔고 주봉행상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는 아니지만 지금 예 엄청난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정크 본드를 판단 얘기는 뭐죠 위험자산을 엄청나게 파는 겁니다 지금 작년 말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뱅크런이 이쪽에서 이거 여러분들 강구하지 마시고 진짜 위험신호입니다 이거는 네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어 엄청난 위험신호가 지금 뜨고 있다 그래서 이게 폭등에 폭등을 하게 되면 예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2018년 이때가 이제 이게 금리 인상 여기인가요 2018년 여기 발작이죠 이거 이거는 좀 약할 거 이정도보단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예 왜냐면 그동안에 워낙이 예 많은 매수가 있어갖고 가격이 이제 끝에 다다라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어 진짜 잘 보셔야 된다 이거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고 이거 막 19 19가 이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 올라온 만큼만 더 올라와도 이쪽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자 nd q r t 고점 저점 반등 예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죠 예 근데 얘는 크게 많이 안 내려 봤는데 예 얘가 이제 문제 ndx dji ndx spx 월봉을 보면 확실하게 그림이 보이죠 예 예 예 이게 지금 네 22년만의 일입니다 22년만에 예 그전에도 있었다고 그랬다 1929년과 1970년대 리프티 피프티 70년대 초 예 자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예 이게 뭐다 예 이게 버블 붕괴신호다 맞잖아요 이따 다크한 버블 지금 현재 똑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예 하나 둘 지금 세 개자 내려오고 있다 예 지금 이 현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거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겠다 네 잘 판단하시면 되고 예 지금 이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 전조 버블 붕괴 증상으로써 이것도 하나의 버블 IPO 네 IPO 기업 공개 ETF죠 그래서 다크한 버블에 이게 4배에 해당되는 버블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크한 버블 때는 한 이 정도 올라왔다면 그죠 얘는 지금 4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30% 폭락 61.8% 반등 지금 그 얘기가 11월달 나오고 11월달에 네 큐티와 금리 인상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5% 가까이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찍은게 몇 프로? 47% 네 그래서 이쪽 IPO 시장에선 돈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들어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거죠 네 팔아도 빠지고 들어올 돈이 없어도 빠지고 안사도 빠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거에요 네 이 대표적인 버블 붕괴 신호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런건 믿어야죠 47% 네 47% 네 대단하죠 네 그래서 파동도 정확히 C파 하나 둘 셋 넷 지금 C에 5파가 진행 중인데 아마 여기서 이제 30 근처 이렇게 오게 되면 머물면서 더 이상 이렇게 횡보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제 예상은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버블 신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버블 네 DR 호튼 3% 빠졌죠 조만간 여기 저점 이탈 할 것 같고요 얘도 26% 네 대세 하락 진행되고 있고 월봉을 보시면 네 이때 주택법을 만들고 폭락 레이먼 사태 현재 주택법을 만들어 놨죠 폭락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네 지난달 1월달에 17% 그 다음에 현재 몇 프로 7% 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다이버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러셀 2000이죠 얘는 22% 대세 하락 진입이 돼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20% 찍으면요 얘가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힘이 없어요 예 진짜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안 받쳐죠 그리고 RSI가 50 근처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 항상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자 하나 둘 셋 넷 지금 오파 진행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예를 들면 오파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반등이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오파동에서 이게 자 22% 대세 하락 갖고 이게 오파동이 완성이 되면 충격파동이거든요 이게 고점 역사적 고점에서 충격파동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다 빤수로는 해야 돼요 이거는 이유 불문 이유가 없어요 예 이거는 큰 대세 하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오파 여기 삼파 무시무시한 이 오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 네 그래서 이게 A B C가 될지 1 2 3이 될지 그건 몰라요 예 아직은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1 2 3파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근거는 나중에 또 진행하면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 연준이 제 뇌피셜인데요 통제를 못 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예 그래서 금리를 무식하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증시가 완전히 폭락 폭샥하는 예 그런 시나리오 예 가능하죠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블러드 총재인가요? 네 그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통제 불능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오죽해야 이 사람이 총재에 치기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? 예 너무 안일하다 이거예요 너무 안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좀 더 엄청나게 초긴장을 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긴장할 것도 없죠 우리는 네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대비하시라고 음 그래서 이런 때는 절대로 주식하는 게 아니다 예 지금 뭐 추천 주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을 낙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이게 더 많이 안 내려와서 그래요 좀 더 내려오면 예 그런 말들이 없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QQQ 거래량 보시면 많이는 아니었는데 어제보다는 좀 더 떨어졌고요 3%죠 2.97이면 네 많이 내려왔고 어 그 다음에 얘는 18% 찍었고 자 그러면 롱숏 전략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일단 나스닥 갖고 보겠습니다 얘는 2.88% 자 그래서 제가 파동 1파 2파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5파 진행 중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거기에 따른 이제 파동이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고요 예 지금 13,716 그래서 20% 찍는 때가 언제냐 12,961 얼마 안 남았죠 한 8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찍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대세 하락입니다 40%가 됐든 50%가 됐든 70%가 됐든 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롱숏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선 여기 있구요 자 보십시오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죠 네 그 다음에 후행스팬 여기 있죠 조금 많이 가까워졌는데 진행 상황을 봐야죠 네 네 3% 가까이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계속 숏 유지죠 네 뭐 전환선 올라간 것도 없고요 이때 뭐 잠깐 여기도 잠깐 그죠 근데 추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때요 추세가 내려오고 있죠 이럴때는 포지션 구축을 하면 그냥 막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더라도 반등을 주더라도 일단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왜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너무너무 취약하다 시장이 네 그리고 이때하고는 다르다 네 재작년 팬데믹 상황과 그 다음에 2018년 네 이게 금리 인상 발작이 여기서 일어났죠 네 그러고 나서 항복을 했습니다 파월이 그때 그러면서 어 항복하고 나서 급반등이 일어났고요 이때는 팬데믹 상황에서 폭락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만든 거죠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세력의 왕초가 누구예요 네 연준입니다 돈을 쏟아 부으니까 이런 거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큐티 한다고 설레발 치면서 지금 이렇게 폭락을 시켜서 만들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고요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사이값 보시면 얘도 그렇죠 못 올라가죠 52 이상으로 여기는 그래도 하락 초입이라 반등을 주고 50 근처 60까지 갔었어요 55 57 막 이렇게 그죠 한동안 머물렀죠 그러다가 폭락을 시켰더니 못 올라가 힘이 없어 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파동이 완성되는 고 시기를 잘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오파는 다섯 개 파동이니까 하나 둘 지금 세 개 진행 중에 있고요 세 개 네 개 한 요 정도까지 네 만 2,700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움직이니까 네 오늘도 급락을 하겠죠 잘 보시고 음 그래서 하락이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될 때는 네 네 조심하자 그리고 하락 마인드를 갖자 음 반도체 지수죠 네 3% 넘게 폭락했네 네 그죠 무식하게 내려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냥 선 찍은 것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연결한 추세 자 추세 어때요 네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죠 음 거래량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 음 나스닥 폭락은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얘는 벌써 대세 하락 시작했습니다 고점 저점 네 파동상으로 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네 이쪽에 이제 이쪽이 트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보세요 변동폭이 훨씬 더 나스닥 보다 심합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어 얘도 앞으로 흐름을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&P500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 61.8% 고점 저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찍습니까 61.8%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RSI값 잘 보시고 40이죠 조만간 풍덩 빠지고 저점이 탈하면 얘도 현재는 12% 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% 찍는 날이 언젠지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 S&P500 다우지수가 다 틀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우지수도 얘는 10% 그죠 하락 지금 패턴 그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다우지수와 로고 그죠 이 선이 중요하죠 네 왜 중요하죠 이게 33,000 여기 네 여기가 1929년이고요 여기가 이때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자 이때도 NDX NDQRUT 자 이 현상이 있었어요 이 지금 뒤에 이게 안보여서 그렇지 자 그래서 1929년 폭락이 애가 89% 예 90% 가까이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니프티피프티 이때 폭락인데 이거 몇 프로인지 아세요? 이거 50%입니다 한번 볼까요? 네 46% 그죠? 50% 가까이 살벌한 거예요 네 이때도 대형주 위주 소형주 삭 죽고 대형주 위주만 올라갔어요 네 이때 또 현상이 네 오일 쇼커에 대한 인플레이션 네 이렇게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고점 2000년 고점과 1929년 고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 예 추세를 쭉 타고 올라가다가 넘었어요 네 작년 3월달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자 은봉 양봉 은봉 양 음 양이어야 되는데 음으로 됐죠 네 현재 34312 한 1000포인트만 내려오면 얘는 이제는 나락으로 간다 네 근데 확실하게 가는 신호가 뭐다? 다이버전스다 네 이 다이버전스를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이거 자 이때 현상이 있었어요 여기 고점이 증가했고요 고점이 낮아졌죠 폭샥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빠진 게 꽤 돼요 한 20% 넘게 빠졌어요 이때가 뭐죠? 팬데믹 상황이죠 자 여기 고점과 고점이 낮아졌죠? 폭샥 했어요 그죠? 여기 전체적으로 쭉 낮아진 거 보이시죠 이거 다시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낮아지니까 여기 한 번 두 번 했죠?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이 낮아진 거예요 이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30 근처로 올 거라고 그러면 제가 못 봐도 이건 17,000 선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이번에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면 네 물론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음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이제 요거 포인트가 어디냐 요거 33,300 333 네 근데 10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어 네 그러면 이번 달에 될지 아니면 다음 달에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걸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어 다크헌 버블 때도 큰 하락이 없었고 요때 좀 많이 내려왔죠 근데 리프티 피프티 때도 그랬어요 이때 네 상승하면서 그죠 엄청난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50%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때는 대공항 때 그래서 지금 버블의 크기는 모양을 딱 보면 이쪽에 대공항의 크기랑 비슷하죠 그죠 버블 그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이 꼭 나스닥 모양하고 똑같다 그래서 고런다 차관을 하셔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적으로 지난달이 이제 고점이었으니까 역사적 고점이었으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2023년과 2024년경 예 예 뭔가 바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일목산인이라고 한 분이 얘기한 거예요 네 기본 수치 26에 해당되는 시간론에 입각한 네 그죠 일목균형표 시간론에 입각한 그 시간을 봤더니 2024년 3월경이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급락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서서히 그냥 많이 내려오 급락의 급락을 거듭해서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라 그러면 금융위기급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네 아무튼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금을 잠깐 볼게요 폭등했죠 네 열봉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재작년 8월 고점을 딱 찍고요 못 올라갔어요 폭락을 하고 반동 주고 여기를 저점을 딱 찍고 나서 올라왔는데 이 저점을 이탈 안해요 여기 몇 달러냐면 1670달러 정도 그죠 1700 여기 여기를 지지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지하고 안 내려오죠 저점을 높여가죠 자 그 다음에 고점은 또 살짝 살짝 높아지다가 이번에 여기 고점을 돌파했어 아 이게 무슨 신호죠 나 이제 위로 간다 이 신호입니다 네 자 금은 대표적인 네 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금을 알을 낳지 못하는 씨암탉이다 그죠 네 씨암탉 잡아 먹으면 맛있죠 푹 구워서 먹으면 몸에도 좋고 그런데 지금은 이 씨암탉이 이제는 빛을 발할 때가 왔다 금이 빛을 바란다 지금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자 상징적으로 지금 여기 고점을 전고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를 이어서 이 고점도 그래서 지금은 네 1900 선물로써는요 1900달러 넘었어요 네 지금 근데 실물 가격이니까 여기 고점 네 확인하시고 또 여기 고점 네 그래서 여기 고점이 얼마냐 네 네 1918달러 그 다음에 여기가 1960달러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얼마 네 2070달러 자 고점 넘는지만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이 파동이 무슨 파동이라고요 여기가 3의 1파 여기가 3의 2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3파동이 3의 1 3의 2 지금 현재 네 3의 3파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 무시무시한 파동이다 어 어 무슨 일을 일어날진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왜 금값이 뛴단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금값 하나만 보면 그러면 지금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거 금값까지도 확인을 하시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요즘 음 영상을 또 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예 그러면 안 안 늘어요 실력이 예 자 제가 이거를 매일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매일 보시라고 그래서 매일 체크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보여드리죠 영상으로 원달러 체크해야 되고요 달러 인덱스 체크해야 되고 예 국채 심련물 체크해야 되고 예 나스닥 체크하셔야 되고 하나 더 추가 골드까지 하셔야 된다 자 제가 왜 자꾸 편식 얘기 하냐면요 음 지금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한 2,000분 정도 되세요 네 그분들은 나중에 발전할 어 여지가 많습니다 발전하십니다 그런데 예 이건 뭐 투자나 뭐 띄엄띄엄 봐 이쯤 봤다가 이쯤 봤다가 아 평락하면 한번 볼까 이렇게 그래 갖고는 절대로 시장에 예 적응을 못해요 매일 본 사람과 저처럼 매일 영상을 올리는 사람 하루에 두세 번씩 예 그 내공은요 여러분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예 자 꾸준히들 많이들 보시고요 네 공부하시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시고 특히 제가 이거 경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네 내일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 정크본드에서 돈이 빠진다는 얘기는 네 얘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 무시무시한 일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이제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합니다 예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중에 배너 광고 한번씩 클릭 좀 부탁드리구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아멘